미국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전자제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. 백악관은 소비자가 사이버 공격에 더 안전한 스마트 기기를 쉽게 고릴 수 있도록 일정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미국 사이버 신뢰 표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스마트 TV와 냉장고, 스피커 등 각종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 제도는 아마존과 구글, 삼성, LG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암호 설정과 정보 보호,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백악관은 보안에 취약한 제품은 해커들이 미국 가정과 사무실에 침투해 정보를 훔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증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